근데 나이유씨가 진짜 집을 되게 잘 꾸려놔요. 여기서 이렇게 작은 거야? 어? 문 열어놔? 어머 어떡해. 너네 집 유명한 거 있던데? 핫플레스 있는데 한 번 가볼래? 핫플레스 가보자. 어디요? 실례지만 핫플레스 있어? 어디야? 뭐? 여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늘 어떻게 사람 오시네. 오늘은 나이유씨가 이사하셨다고 해서 집들이 겸 놀러 왔어요. 나이유씨가 이사한 지 한 2년 지났거든요? 지금 집 계약이 다 끝났다 해가지고 겸사겸사 가보려고요. 아 놀래라. 근데 나이유씨가 진짜 집을 되게 잘 꾸려놔요. 우리 공감 감각이 좋다 해야 하나? 한 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누구세요? 야 너 왜 왔어? 오늘 집들이 하려고 야. 너 옷 나오셔도 잘했어. 이러고 있었어? 신고 아니야? 잤어. 야 포레 이런 거 피워놓고 잤어? 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이렇게 어줄컴컴해. 어 몰라 정신없어.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자는 거야? 응. 여기 위에 이렇게 있고? 야 내가 너 집 잘 꾸며놨다고 다 자랑해놨는데 야 피곤할 만하다 이거 바로 위에 적어. 야 행거가 왜 여기 있어? 이거 행거 아니고 그거야. 아이언 그래서. 야 너네 집 근처에 되게 퓨전으로 유명한 레스토랑 있던데? 그거 없어. 뭐 있어? 너네 집 유명한 거 있던데? 진짜? 어 갈까? 오늘 내가 사줄게. 너 곧 만료잖아 계약. 이거 이대로 가려고? 아니 옷 갈아입어야지. 어 알았어. 그러면 이제 두호 씨 드레스 갈아입을 동안 우리 한번 둘러볼까요? 오오. 두호. 왜? 아 어디 너무 많았어. 오오오오오. 이거 제가 4년 동안 신은 신발이에요. 저한테 한번 들어온 신발은 곧 죽어올 것 같아도 나갈 수 없답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어 습해. 야. 집이 너무 습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문 열어놨어. 아 문 열어놨어.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럼 두호가 좋아할 만한 퓨전 레스토랑 같이 가보실까요? 아 문 열어놨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한번 기복하자. confort 후 열어놨어. 5,000,000,000,000,000‼ 5,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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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public. 움ち어てから 레스토랑이야? 레스토랑! 근데 이 옷차림을 가면 안될 것 같은데? 도착! 나 여긴 맨날 와! 우리의 집 사시가 레스토랑이네? 여기 되게 예쁘다! 왜? 내가 곧 사준다니까? 이거 어디나 왔어? 이거 분위기라도 내야 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잘 나온다! 어제 먹은 메뉴 안 똑같아! 일식, 양식, 한식, 한식, 일식, 일식, 일식 선물 다 먹으려는 거 알지? 응? 집들이가 아니고 식사로 온 거 아니야? 이거 먹고 이탈리아 음식도 먹으러 갈래? 대표적인 이탈리아 음식 모르는데? 컵디! 좋아! 우리 오늘 세계여행하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해야지! 어... 맞지? 어... 더워 그치? 어... 초콜릿 뜨는데? 여름 같아 여름 응... 핫플레이스 있는데 한번 가볼래? 핫플레이스? 실림 핫플레이스야 핫플레이스 가보자! 어디야 실림 핫플레이스 있어? 응 내가 초대에 참 대박 많아 나 이제 정신이 좀 돌아 어... 나 너무 배고팠어 솔직히 나 올 때부터 눈깔에 돌아있긴 했어 우리 이제 핫플레이스 가는 거야? 내가 실림에 핫플레이스 데려와줄게 오케이 나 왔잖아 사람도 많고 볼 것도 많아 내가 요즘 밖에 못 나가서 좀 그런 데 좀 가져야 되거든 응 기대해 나 왔어 거의 다 왔어 여기야 어? 어... 숨하자 어... 즐거워 보여? 응 즐거웠습니다 카드 암모 사주세요 결제 중입니다 이탈리아 국가 이탈리아 국가 이탈리아 국가 너 어떻게 커피에 이렇게 들어? 아 야 소화실 꺼 제발 자 바로 잡아 어 야 과자 과자나 사갈까? 이탈리아 국가 우리 근데 몸매관려야 되는데 과자는 안 될 거 같아 고생? 고생? 왜? 왜? 아 어떡해 아니요 아니요 벨기에 왜 또 벨기에 온 거야 지금? 어 왜 또 벨기에 온 거야 지금? 응 어 바다 야 비를 닮았다가 저진 이름이잖아요 소녀야 이렇게 지난해 마이산과 수류소에 배워 수사자가 이불받게 이밖에도 수많은 소모양의 기도근대원 고공산 대교까지 민박힘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며 오라마산케 고공산 대교 고공산 대교 어 야 은근히 아늑하다 야 은근히 아늑해 둘이 크라운스 한도야? 어? 어 저 크라운스 한도인 줄 알았어 뭐? 너 집에서도 일해? 우아 아 아파 어라 어뜨케 잠깐만 어라 어라 야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힘드냐 아 너무 출출해서 먹고싶었던 치킨 를 먹으러 갈까요? 야옹! 야! 기계있지? 기계 개개야! 잘 돌린다 본래? 어! 어떡해 어떡해! 집을 너리 좀 해봤나 본데? 야 이게 요즘 뿌링클의 양대산맥이래. 진짜? 어 한 번 먹어보자. 제 손으로 가르쳐. 프레이킷! 미니언즈랑 같이 그렇게 했네. 뜯어주세요. 미니언즈로 갈았나? 뭐야! 제가 먹고 싶었던 거야 요즘. 콘스메이징! 이거 앗 접시인 거야? 어떡해. 아 뜨워. 나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다. 왜? 아 이 가루를 뿌렸어야 했나봐.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 음! 탄산수 있어? 응. 0칼로리짜리? 엘메갈리아에서. 선배 안녕하세요. 광고하고 있는 탄산. 응. 스파클링이에요. 너는 이런 광고모델로 잘나가더라? 좀 드셔보세요. 뭐? 먹을만의 거 먹고. 어디서 갔어? 훔쳤어? 나는 탄산수 좋아해. 콜라가 너무 달더라고. 콜라탕 안 먹어. 아 역시 콜라야. 근데 그렇게 맛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맛있는데? 근데! 느끼하다고 영어로 뭐지? 오일리. 한 마리만 시키면 너무 오일리한데 양념 반, 콘슴판이 그렇게 날 거 같아. 오일리와 팥이 좋아. 너무 세트장이 티가 나지 않냐? 주말에서 아마 특징이다. 아니야. 나는 에스프레소. 그거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그런 거 없는데. 에스프레소 콤판이야! 이럴 거야 나는. 에스프레소 비엔나! 이런데 비엔나에서 오면. 난 끝.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도연아, 이제 갈게. 오오 오오